고맙습니다. 대박영선TV 인사이트TV 스튜디오에서 찾아뵙습니다. 여기는 민생경전구소 사무실이고요. 정말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4.16 참사 10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마음아프고 또 고통 속에서 지내셨습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 유가족들에 비하면 우리가 그 고통을 다 가늠도 할 수가 없는데요. 전 세월호 유가족협의회 우리 장훈 전 운영위원장님 현재는 4.16 안전사의 연구소 수선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한 달에 만원씩 내고 있는 회원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책임을 묻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귀한 책도 이제 출간하셔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세월호 참사 10주기로 모시려고 했는데 마침 서로 연락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총선 때 올인해서 사실 안지걸TV 대박영선TV 박예슬TV 인사이트TV 다 일주일에 쉬었죠. 스튜디오 방송은 물론 이제 제가 출연하는 방송 박영선 운영연장에 출연 방송은 계속 여기서 방송됐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일단 박영선 평론가님도 인사하시고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진걸 소장님과 민생경제연구소에서는 한 3주 만에 된 것 같아요. 각자 선거 과정에 또 안 소장님은 현장 곳곳에 격전지에 다니셨고 저는 이제 더몰빵 유세단으로 중앙유세단과 함께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결과가 있었고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방송들 몇 가지 있었고요. 또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 어떤 걸 제 우선으로 풀어야 될지 이런 논의가 있었고 또 지난 토요일 4월 16일 전 또 기억문화재가 있었고 또 10주기 우리 기억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는 참사의 가장 큰 원흉이었던 언론 보도의 오보로 나은 이 엄청난 사회적 추가 참사를 만들었던 언론 보도의 문제들 정말 사죄드리면서 또 10주기를 맞이하는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집중 조명을 해봤던 한 주였습니다. 네. 박영선 위원장님 엄청 바쁘게 다니셨죠.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출장식에 다녔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상경 양평고속도로 그다음에 명품 뇌물 조작 수 및 주가 조작 장고 조작. 그래서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아버님 들어보셨죠. 이태원 참사가 이제 사실 최근 참사라서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쟤들 마음은 세월호 참사가 다 포관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정권 사이에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죽고 그런데 유가족도 룰을 짓는데 진상규모는 안 되고 이태원 참사도 벌써 1년이 지나버리고 2년인가 맞죠. 네. 2년이 되어가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이제 10년.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조언해 준 게 기억나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만나고 이루어드리면서 길어지면 큰일 난다. 안 된다. 길어지면 길어지면 힘들다. 얼마나 그걸 지켜보던 국민들도 마음 아프고 공감하면서도 맞다. 우리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는 반드시 함께 최선을 다 삼켜야 된다. 이렇게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버님 제가 지금 왜 시간을 끊었냐면 사람들 더 들어오시라고. 빨리 빨리. 인사를 안 시켜서. 네. 일부러 오르는 거야. 중요한 분일수록 제가 인사를 안 시켜요. 어서 들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 귀한 이야기 손님 모시고 왔는데 안리글티비 15만 6천 명. 구독 대박영선티비 7만 7천 7백 명. 인사티비 2만 6천 7백 명. 빨리들 들어오십시오. 나중에 보는 분들도 했지만 오늘은 좀 미리 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맥티비 6천 7백 20명. 4개 방송이 지금 생방송이 있거든요. 자 이제 아버님 인사하십시오. 준영이 아빠라고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닐 것 같고요. 지금은 현재는 사회적 안전사회연구소 소장직 맡고 있고요.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10년간 정말 열심히 했네요. 그런데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초반부터 좀 그렇지만 10년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나도 용품백을 하나 사들고 쫓아가면 낫을까. 아 그렇게라도 만났고 로빈하고 좀 도와달라. 국도 통일하겠다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풍장한 친구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10년간 너무 많은 국민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항상 손잡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시민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저희는 또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하고 너무나 많은 이슈와 고통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사실 항상 가슴서로 세월호 참사 이슈를 제일 중심에 두면서도 살다 보면 하다 보면 다른 이슈에 매달려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4월이 되면 또 가슴 아프고 마치 옛날에 우리가 5.18 5일만 되면 막 우리 가슴이 피 손든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또 신념이 된 것 같아요. 항상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파하시고 슬퍼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다들. 그래서 내용을 좀 아시고 그 내용에 따른 분노라든지 책임이라든지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하나하나 따져볼 때가 됐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도 만들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10년간 저희는 말 많이 했거든요. 세월호 유가족들 아마 거의 어룩이라고 할 만큼 말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정작 말을 해야 될 우리 아이들은 좀 목소리를 빼앗겼죠. 그래서 아이들 중에 그래도 뭐 준형이 건우라도 이 책에서 아이들 시각으로 그 당시 참사에서 참사 당시에 느꼈던 거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고 싶고 그래서 책도 만들게 됐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세월호 참사라고 해서 전부 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밝혀진 것도 없고 뭐 뭐 세 번의 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뭐 밝혀진 것도 없고 그랬다고 말을 하는데 밝혀진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고차질점들 뭐 이런 것들 되게 권고사항도 많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언론의 그 좀 원색적인 그 보도의 보도 때문에 이게 하나도 안 밝혀진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죠. 아쉽기는 아쉬운 마음이 좀 들어요. 이 책이 그러면 지난 10년간 우리 추모와 진상규명의 활동이 집대상돼 있는 책이라고 해도 과한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뭐라고 할까요. 이걸 쓰는 것보다 저 메인 작가님도 와 계시지만 이 쓰는 것보다 덜어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양이 많으니까 책이 막 비대하면 또 사람들이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백과서점 한 10개 분량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 쓰고 그걸 전부 다 빼고 정말 알맹이 알맹이만 추려서 액기스만 추려서 쓴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상 처음이잖아요. 재난 참사에 세 번의 조사위원회가 특별조사위원회가 서상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조사위원회의 만들어진 의미 그 조사위원회가 흔히 말하면 조사를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실패가 맞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곰곰이 따져보자.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성과도 일부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아니 처음 만들어두었는데 그게 100% 그게 그러니까요. 뱅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시간을 흐르고 있어서 사실 지켜보는 죄들도 초조한데 가족분들은 더 그러실 때 박영선 평론가님도 최근에 집회도 갔다 오시고 행사도 갔다 오셨을 것 같으셨어요. 저는 사실 2014년 4월 16일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국가기관을 규제 감시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진선미원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과 소방 이후로 해경이 합해졌죠. 그 과정에서 팽목항에 이렇게 두 번 정도 현장에 내려가서 맹골수도 앞까지 배를 타고도 좀 다녀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청와대 앞에 비를 맞으며 노숙 농성도 함께하고 또 행보 행진도 늘 함께하고 했던 국회에서 일을 하는 약간의 대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 다음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일을 했던 당사자로서는 되게 많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많이 부끄럽고 죄송했다는 게 특조위가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내셨으나 제대로 하나도 좀 하나도 진척이 없는 단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또 우리가 문재인 정부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선박에 대한 어쨌든 우리 선조위라고 하죠 거기서는 또 나름 의미 있는 역할들이 있었는데 밝혀낸 내용들도 있었고 그러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팩트 이거 이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게 밝혀졌다라고 좀 인정하고 국민 모두가 좀 동의하는 과정들이 거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언론들과 이슈들과 내용들이 나오면서 약간 좀 섞인 느낌 그러니까 흑과 백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이 막 섞여서 제대로 된 내용들이 좀 알려지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또 사참위가 구성에 대해서 운영할 때도 너무 좀 답답했거든요 지켜보는 과정이나 이 흐름 속에서 정말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게 맞다라고 해줄 수 있는 게 누구도 자신 있게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지나고 나서 보니 그 과정 또한 우리가 좀 성숙해가는 과정이긴 한데 또 여전히 우리가 또 이태원 참사라는 어마어마한 또 사회적 참사가 만들어지고 생기고 나서 이후로 과정 또한 10년 정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저도 국회에서 어쨌든 공적으로 일을 해왔던 입장으로 제도개선 입법 과정을 참여했음에도 정말 뭔가 이렇게 유족들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진전된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몸부림이 바꾸지 못했구나라는 자책감 죄수로 이런 게 좀 컸던 시기였어요 다시 또 10주기가 되니 또 무거움과 그리고 내가 이후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죄송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세월호 참사가 나오고 나서 진상규명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거의 별로 과거사위원회 이런 과거에 나왔던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련된 일이었는데 세월호 참사는 당시에 정권에 대한 진상규명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진상규명은 뭘 걸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어디까지 어떻게 얼마만큼 그렇죠 테두리를 정하는 합의가 없이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무조건 진상규명이라는 그걸로만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자 처벌 그 다음에 원인 분석해서 재발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나든지 그 다음에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론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사람들은 다 무죄받고 그런데 왜 책임자 처벌을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 당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물어볼게요 저희 가족들이 제일 원하는 게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그 사람들이 책임을 묻고 뭐 이런 것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죽은 아들이 돌아오면 좋대요 이게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절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앞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나 같은 유가족을 또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 처벌이라도 해놔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책임자란 고위공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고위공직자까지 책임을 물어놔야 이래야 다른 참사가 나지 않겠구나라는 얘기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라는 또 불행한 참사가 나오고 오성혁 참사라는 참사가 나버릴 거예요 맞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 부분이 계속 저희가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전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가를 우리 나름대로 저희 가족들 나름대로는 판단을 한 거고 또 이게 저희 시민들과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판단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근데 이제 근시안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특히 뭐 지금 팀당 원내대표 그 양반도 그랬잖아요 저 이태원 특별법 그 발의하고 이제 통화된 날 윤재욱 세월호 특별법 해가지고 조사위원회 세계했는데 하나도 밝혀진 것도 없고 돈만 날렸다 그 말도 그 말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가족들이 또 한 번 후벼파는 발언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들이 방해해서 안 되겠는데 초반에 지들이 방해만 안 했어도 이렇게 그냥 일기특조해서 다 끝날 일이었어요 근데 방해해가지고 다 증거 숨기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조사가 반응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후사할 때 조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원인 아주 근원적인 원인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수사만 하고 검찰에서 기소만 하다 보니 이건 뭐 그냥 사람한테 책임이 몰리는 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1, 2, 3 정장은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해경 지휘부는 처벌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맞습니다 해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금 현재 해경이 어떻게 하냐면 어디 배가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경비장들이 출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책임지게 책임해지는 출동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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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태까지는 이랬다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나기 전까지만 해도 배가 침몰한 다음에 거기 도착을 했대요 해경들이 그러니까 이제 위에 바닥에 떠 있는 사람만 건지는 자기들은 다 했다고 생각을 했단 거예요 근데 너무 일찍 갔다는 거야 정장이 그래서 요즘은 해경들이 뭐냐면 눈치를 보는 거야 서로 그 정장들이 아 누가 빨리 가야 되나 나는 좀 더 멀리 떨어지게 천천히 가도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그 위에 책임자들이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현재 뛰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설레라고 사실은 국가 공무원들은 시스템상 매뉴얼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거에 주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안전 의무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기관장 사업장 그렇죠 그거를 현장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예방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조직과 예산을 투여해서 대비하도록 하는 게 최고 컨트롤타워의 책임자가 책임지도록 지금은 약간 이제 뭐 바뀌어오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책임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강화됐는데 시민 안전 일상의 생활과 우리가 배를 탔을 때 관광을 갔을 때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이런 시민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세월호 때의 이 사례가 공무원에 대한 책임의 처벌의 사례가 안전에 출동한 사람 한테만 책임을 주어지니 이후로 현장에 누가 이거를 소신 있게 책임 있게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살펴봐도 지휘부에서는 분명히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은 이야기만 백방으로 물어보고 아이들을 바로 퇴선시켜라 구조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실제가 사참위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해경 파트를 조사했던 팀과 청와대 파트를 조사했던 팀이 있어요 그런데 해경 상황실이 당시에 2013년 4월 16일 당시에 9시 19분까지는 제대로 돌아가요 매뉴얼대로 제대로 돌아가는데 9시 19분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통영상 보내라고 현장 상황보고해라 상황보고해라 통영상 보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냐면 구조에 구조를 우선시해야 되는 그 해경 상황실이 보고를 우선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2014년에 과연 그러면 매뉴얼이 없었냐 해경 매뉴얼이 다 있었거든요 법령으로도 다 있었고요 순환국조법 다 있었고요 그러면 당시에 그 구조를 하지 않고 퇴선한 선원들과 그 선원들부터 퇴선시킨 그 1.3 정장만 과연 책임이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골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그 골든타임이라는 101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된다는 그런 그 사명의식 그 책임감이라는 걸 갖고 했다면 누구 하나라도 보고 계속 청와대에서 보고 요청하면 사람 구한다면 보고하겠다고 라든지 빨리 탈출하라고 얘기하고 보고 내가 조금 이따 할 테니까 하든지 이런 식의 제조차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때 당시 해경은 농해수이었고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들의 헬기 구전 상황을 우리가 맨 먼저 파악해서 녹취록을 분석을 했는데 전부 다 전부 다 사실은 보고 윗선의 보고를 중심으로 해경 소방 모든 기관들이 윗선에 어떻게 보고를 할지 그게 더 중요했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한 침몰 원인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구조가 안 된 이 원인 중에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좀 밝혀져 가고 있는 게 있는 거고 구조가 안 된 현장의 구조를 방해한 요인이 뭐냐 방해의 책임에 대해 방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나 진상규명이 됐는가 이건 이제 거의 접근을 못한 거죠 구조가 늦어지고 구조에 혼선을 준 원인 이게 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신 게 뭐냐면 세월호 참사를 세월호 사고와 참사로 분리해서 봐야 돼요 뭐냐면 발가 넘어졌거든요 배가 넘어진 건 사고예요 근데 이 배 넘어진 것도 이게 좀 할 얘기가 많은데 황당하지만 배는 넘어지면 안 돼요 배는 다시 서야 돼요 배는 넘어지면 배가 아니고 욕조예요 그건 배가 아니에요 근데 배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지금 거의 손을 놓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참사를 지켜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밝혀진 건가 누구 한 사람한테만 처벌을 하면 이게 다시 재발이 방지되는 건가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현재로는 지금 우리 장훈 아버님께서 우리 고 장준영 군 부진이신데 한국일보 산자들의 10년 TV에 보면 평범한 아빠 장훈이 과학자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내 새끼로 해 죽었나 그래서 정체밀련 과학 압박 잡았다 어떻게 전국민 보는 데 앞에서 분명히 우리 아들 살아있었고 또 살 수 있었는데 그 백분 또 하루 전국민 지켜보는 데 앞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걸 대입으로 참아하기야 쉽지 않은 아버님이 인터뷰에 그렇게 써놓으셨네요 다들 그게 너무 열받는 거잖아요 아니 처음에 오보 났어 오보도 열받지만 아니 이제 오보 났으니까 안 구했대 그럼 올라가서 다 구해야지 다 온금이 흐렀는데 그 7시간을 박근혜도는 7시간 밤에 나타나고 좁혀서도 100분을 다 뭐 했는지 지금도 저는 그게 제일 기가 막힌 거죠 아버님 단계 문제가 아니고요 어 아니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 123정지항은 배가 작아요 그렇죠 한 50명밖에 못 태워요 그렇다면 최대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위에서 너 다 배 못 태우니까 위에서 누구라도 지시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밖으로만 탑출시켜 그러면 나머지 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 이러면 되거든요 거기서 계속 동영상만 요구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요 이게 이 참 권위주의 정부의 그 폐해 중에 하나인데 공무원은요 자기 인사권 가진 사람한테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해경 상황실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최종 인사권은 대통령이잖아요 청와대 쪽이잖아요 거기서 오더가 내려온 거예요 보고해라 그러니까 최대한 그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런데 사참위 보고서에는 이 부분을 제대로 부각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심증은 다 돼 근데 증언을 아무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해경 상황실도 그렇지 청와대 그 당시에 그 상황실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근데 정황은 다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권위주의 정부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고요 마찬가지예요 대우로 참사 난 다음에 전 정부가 해경 119 군까지 다 통합돼서 정부까지 통합돼서 그 그 뭐냐 저기 채널을 하나 가지고 1조 몇 천억 들여가지고 하는 재난안전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이 있어요 오성역 오성 참사 때도 발의가 안 됐고요 이태원 참사 때도 발의가 안 돼요 이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법과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아무리 훌륭한 뭐 규정이 있다 손을 치더라도 사람이 안 움직이면요 이건 또 참사가 그게 사실은 국가적 재정 낭비 요소가 높다 왜냐하면 본인 휴대폰이 있는데 추가로 재난안전망을 추가망을 주거든요 경찰서장 소방서장 군주의 개통에 결정권자인 중간 간부들한테까지만 줘요 현장의 직원들한테까지는 다 못 줘 근데 그 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KT나 기존 LG나 이런 망이 아니라 별도 국가망을 만들어서 엄청난 재정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재정 투자와 이 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컨트롤타워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총동원력 내려서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는 모든 해경 그 다음 군인 해군 모든 동원 가능한 모든 자연인력을 순식간에 다 그쪽으로 보냈으면 아이들은 일단 탈출시켜라 지나고 보면 정말 아쉬움 아쉬움인데 우리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태마자는 산불 났을 때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강원의 산불이지만 그때는 소방이 지역 지자체 소방이었는데 지역 소방인데 국가 소방이 갖춰지기 전이지만 불났으니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은 다 출동해라라고 하니까 국가적으로 있는 모든 소방이 다 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책임자들은 이 상황의 위중함 그리고 당장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 안에 있다라는 걸 생존하고 있다 그리고 300명 이상이 탈출을 못하고 있다는 상황은 청와대까지 다 보고가 됐어요 그 상황에 그러면 9시 10분 15분까지 해경뿐만이 아니라 군과 그리고 1부 2부 3부로 저희도 좀 확인을 했었거든요 청와대까지 전부처가 다 확인이 됐으면 그때 총리와 대통령이 다 동원하자라고만 각소도 정말 지금은 땅을 치고 저도 정말 우리가 대통령과 국가 수반이 가져가야 할 책임 의무 헌법 수호의 원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라는 게 최우선이었던 거잖아요 나머지는 보고와 나의 인사와 나의 계급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 산불 그때 산불 때는 제가 알기로 위에서 오더가 없었어요 활동 오더가 없었어요 제 2부는 근데 자발적으로 자체 결정으로 다 가는 거죠 가버린다고 가면서 나중에 결정을 했잖아요 그 생각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만큼 안전의식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과연 정부는 안전의식이 그 정도 높아지 않나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방도 당시에 뭐 명령 체계가 완전히 탁 갖춰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 좋겠죠 근데도 자기들이 야 이거는 안 돼 빨리 가야 돼 해가지고 그냥 다 달린 거잖아요 필수 이론만 남겨놓고요 그렇다면 세월호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 그걸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제일 땅을 치는 게 뭐냐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태안 기름 유출 태안 유조선 참사 났을 때 현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보고를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이제 막 그때 어민들도 막 항의하고 막 이러니까 잠깐만 계시라고 하더니 명령을 명령 완전 명령권자잖아요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죠 모든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모든 가용 가용 수당 가능한 걸 다동으로 해라 그때 누가 듣고 있었냐면요 아마 저기 필름 한번 찾아보시면 될 텐데 그때 세월호 참사 때 그 책임자라고 하는 이춘재 안정장이 그때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경험도 있었던 사람들이 왜 세월호 참사 때는 그런 누가 오더를 안 내려주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스템도 넘어 보이지만 최소한 박근혜든 넘버원인 넘버투가 그 한마디 안 했다는 게 7시간 동안 그것도 너무 지금 탄탄할 일입니다 이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한 거잖아요 7시간 만에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못 구하냐는 소리라는 걸 봤을 때 관심도 보고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건데 그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4월 17일 날 진도체육관에 와가지고 네 이튿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때 거짓말들이 엄청 많았죠 뭐 500명의 뭐 잠수 네 우리는 그때 해약에 다 있었거든요 뭐 5명도 없었어요 잠수사가 근데 500명 있다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난리를 치고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뭐냐 저기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 구하고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최선이 아닌데 근데 올라가면서 무슨 보고를 하는 일 무슨 지시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저 그 사참이 보고서를 보니까 최유라 최유라 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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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최순실 딸 최순실 아 이게 헷갈렸어요 정유라 그거 그거 빨리 아무 일 없게 만들으라고 이거 지시하고 있어요 이야 그건 저도 처음 들어보니까 근데 우리 사참이 조사 보고서 중에도 아직 국민은 안 알려진 것도 꽤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널리 이 책에는 좀 들어있나요 제가 아직 책 못 봐가지고 혹시 세균이 약간 요약이 되어 있나요? 약간 그런 부분들 뉘앙스는 있는데 전부 다 쓸 수는 없어 전부 다 쓸 수는 없어 그것도 약간 기밀로 분류되어 있죠 아직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상규명 10년 긴 세월을 흘리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우리는 피크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뛰어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세월이 오르면 진짜 이제 기록도 기억도 사람들의 의지도 양치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마음 또 어느 정도 진상규명 됐는데 대충은 아시잖아요 물론 또 헷갈리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는 가지돼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 제목이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까지 중간 우리는 책임을 물었고 국가는 책임을 묻었다 책임을 은폐한 건데 그래서 김강배 우리 가족으로는 김강배 아버님 김미나 어머님 장훈 아버님 또 정무장 어머님 그다음에 우리 오현주 작가님 오지훈 변호사 이재훈 변호사 안정 변호사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참이 했었던 분들 오지훈 변호사님이 사참이 사무처장 했잖아요 이탄희 의원 부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유가족도 직접 참여했고 작가님 우리 초창기부터 사효족의 목소리 제가 박시트 했던 거 CBS 그때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쭉 기록하셨던 분이 다 모인 거잖아요 일단은 이 책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10년이라는 게 사람들이 하도 한국세계에 많은 사고가 터지니까 또 잊어먹기도 하고 다른 관심이 팔리기도 하거든요 이 책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진상규명은 어느 정도나 된 것 같고 이 책 홍보도 다시 한 번 아버님 해주십시오 앞으로 진상규명이나 우리들 해야 될 활동의 포인트 어디에 집중했으면 좋겠는지 국회도 상황이 나빠진 건 아니니까 새로운 당선자들과 싹 모아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해야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침몰 원인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구조 과정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세세하게 나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그러니까 85% 정도는 했다 프로페이지로 하면 진상규명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한 15%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그게 핵심이죠 특히 구조에 안 했는지 구조를 제대로 왜 안 한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뭔지 그러니까 뭐 서참위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그래요 뭐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총체적인 난국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그러니까 악의를 갖고 안 구해야지 이렇게 막 의도를 갖고 안 구한 건 아닌 걸 아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고 딱 멈춰버렸느냐 니들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제대로 없고요 또 한 가지가 스팸위에서도 제대로 못 밝힌 건데 이건 검찰 조사에서 밝힌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당시 검찰특수단의 인관혁 단장이 이런 말을 네 인관혁 검사에 뭔 얘기냐면 이게 참 이 사람이 이제 양면성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가족들 앞에서 팽목항에 아니 팽목항에 맞아요 목포 신항에 세월호를 저랑 같이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왜 자기는 1, 2, 3반 학생들이 좀 생존자가 많고 그 다음에 반 학생들은 이렇게 희생을 많이 당했는지 몰랐었대요 근데 배를 보니까 알겠다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자 1반부터 나가 이런 식으로 순서로 하잖아요 그래서 1, 2, 3반에 있는 생존자들이 좀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탈출을 못 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위급한 상황에 어른들도 제대로 못하는 질서를 아이들이 안에서 지키고 있었구나 이걸 자기는 느꼈다는 했다는 건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때는 정말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철부지가 아니고 정말로 애들이 잘 질서 지키고 하고 있었는데 어른들이 한 마디만 했으면 다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이 또 한 가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행안위에 올라가 있어요 생명안정기본법이라고 생명안정기본법이라고 거기에 보면 상시적인 국가재난조사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지를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놓고 이 법을 발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생명안정기본법이 그 생명안정기본법이 지금 행안위에서 소위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21대 국회에서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어찌 보면 그럼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해서 뭐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또 뭐 사민당 이런 분들까지 다 합쳐서 그 진보진이 합쳐서 생명안정기본법만큼은 좀 더 강화되는 안정도 좀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있는 그 생명안정기본법도 약간 그러니까 눈치 본 면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좀 권위주의적인 그 시각들에 대해서 약간 눈치 본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안정기본법은 좀 강화되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조사위원회 있잖아요 언제까지나 참산하면 특별조사위원회 만드실 생각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그렇죠 끈끈이 매번 하는 것보다 그냥 조사위원 조사기구를 하나 만들고 그 조사기구가 재난참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돼요 상시적으로 상시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행안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에 있어요 조사기구가 있긴 한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조사 안 했어요 오성혁 참사도 조사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행안위에 있는 게 맞지 않죠 맞지 않죠 독립적위원회로 가야죠 총리실 직속으로 총리실로 가든지 아니면 대통령직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힘을 실어줘야죠 그렇죠 조처를 뛰어넘는 그리고 저희가 세계의 조사위원회를 지나오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한시적인 조사기구는 정말로 국가기구에서 말을 안 들어요 파견은 공무원들이 잠시 왔다가 다시 파견을 하는 거죠 인간하고 함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저 자료 갖고 나오면 시간만 끌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감사원은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 나간다 감사 나간다 그러면 벌벌 떨지 않나요 벌벌 떨죠 벌벌 떨죠 똑같은 거거든요 상시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상시적인 조사기구가 수사할 때 같이 조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수사한다고 조사를 못한다 이래버리면 수사를 받은 그러니까 책임자 입장에서는 이걸 다 연습하게 돼요 책임 회피를 그러면 근원적인 문제를 제대로 찝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조사기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한테 처벌이 몰리잖아요 기관이라든지 기구가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할 때 회견이 잘못했어 호보를 어떻게 하죠 사실은 무능과 혜택 뭐 혜의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들도 처벌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도덕적인 비난만 받는 건데 이 도덕적 비난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참사를 만들 수 있거든요 무능함 결정을 못한 우유부단함 사실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 현재는 현재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공기업에 있다 와보면 현재는 무능과 혜택도 처벌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 제 시간에 제대로 적시에 답변하고 적시에 행위를 해줘야 되거든요 행위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도 부패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 참 잘해주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보공개 신청을 넣으면 15일 안에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민원하고 정보공개 신청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사위원회에서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시간을 끄깍 끄깍 끄어요 그래서 한시적인 조사기구는 힘을 못 쓴다 그리고 상시적 또 제가 조사기구에 참 내가 참 목말라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조사관을 키우는 기구가 없어요 그렇죠 훈련된 조사관이 있어요 훈련된 조사관이 없어요 사창에 교조사 파견 사창인때도 대부분 투자들이 많이 오셨죠 열정은 있었지만 조사기법이라든지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수사관은 키우잖아요 조사관은 키우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때도 아마 의문사 진상규명인의 조사가 몇 명 갔던 것 같은데 그나마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다른 분들은 보면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아무래도 시행착오라든지 시간이 막 흐르고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초반에 조사를 제대로 해야 수사와 조사가 같이 병행이 돼야 근원적인 문제까지 뽑아낼 수 있는 거고 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 아시잖아요 네 그때 조사위원회가 사고 나고 그 다음 날에 조사위원회가 생겼어요 체르노빌도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구소련에서 구소련에서 근데 거기서 다 밝혀냈어요 거기서 원인은 기본적인 원인을 그래서 자기네들 원전이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나중에 가서 밝혀졌지만 다 밝혀냈어요 그걸 뭐 KGB에서 뭐 하고 했지 방해도 하고 했지만 우리나라가 옛날에 구소련보다 못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생산규명은 구소련보다 못한 거죠 더 흥망이 나라였던 거죠 저는 생명안전기본법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살펴보면서 사회적 참사나 관련한 2차 가해가 더 힘들게 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고통에 함께하고 손을 잡고 추모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적으로 전국민이 내재화하고 생활화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갈라치기하고 조장하고 갈등으로 고립시키고 이것들이 그냥 거젓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국회에 준비했던 경험으로 어떤 대안을 냈었냐면 이게 생명안전기본법으로 들어가도 좋겠지만 사회적 참사 국가적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 그 동료들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입법적으로 또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지속적인 지원했던 분들에 대한 점검 심리 점검들 본인이 필요할 때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랑 2차 가해를 중단시키는 방법론으로는 5.18에 대한 역사 예곡이나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5.18 운동의 항쟁에 대한 광수일 광수일 그거에 대해서 광주 의원들이 나서서 특별법으로 처벌 조항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잠재워졌거든요 그렇게라도 국회가 국회가 일종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서 세월호 유족이나 이태훈 참사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조롱 모욕 갈라치기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확대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 가족들과 함께하고 연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더 함께하고 싶음에도 거의 선동하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언론사들에서도 댓글에 대한 좀 대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2차 가해는 5.18 특별법처럼 좀 처벌 조항을 넣어서라도 좀 막고자 한다는 게 저는 좀 대안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데 책에 저희가 조금 약 책임을 놓다 책임이다 여러분 지금 즉시 인터넷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뭐냐면 저도 열 분 사겠습니다 일단 세월호 참사 난 다음에 이 스브웨이들 그래서 유가족들을 거의 희조사죠 사생활 침해하고 빨갱이 취급을 하면서 이게 또 이걸 또 사찰하고 그러니까 극우 그러니까 시민단체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후원까지 해가면서 저희를 진석인명 같은 걸 방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안전기본법에 좀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형량 자체를 대형 참사에서도 형량을 좀 다르게 하자 일반 일반 사고가 다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300명이 죽든 한 명이 죽든 형량은 같아요 이게 문제가 상당히 커지는 거거든요 과실치사로 해서 최대가 7년인데 과실치사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최대가 7년인데 그중에서 그래도 거기서도 또 무죄 나고 또 뭐 3년으로 깎고 이러잖아요 방수심에 또 깎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곱하기 7년 곱하기 300 해버리잖아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좀 형량을 좀 다르게 좀 책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형량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해서 활성화해서 대형 참사의 책임자가 정말 잘못했다면 이 사람은 그 형량을 그러니까 기존 법에 나와있는 형량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명안전기본법에 좀 더 넣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방금 말씀하셨던 2차가 있잖아요 거의 만큼 저희가 5.18 유가족분들한테 5.18 어머님들한테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요 우리 저희 참사 낳은 다음에 바로 어머님들이 오셨거든요 안아주시면서 그 뭐 자네 마음을 잘 아는 이 멘트만 나온 건데 현수막도 걸어주시고 저도 근무당에서 봤습니다 그 뒤에 또 한 얘기가 있어요 공경 많이 당할 것이네 자네들 아이고 우리가 겪어봐서 아내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많이 당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를 공격하는 건 별로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공격하는 것만 제발 좀 그래서 제가 그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 공격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냥 뭐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하늘 별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좀 그러면 안 되죠 좀 애정을 좀 가져주시고 참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일베 놈들이 했던 만을 제가 달겨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놈들이 있고 사람이라면 사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국가에서도 그 다음 국회에서도 이거를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은 저는 직무육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미 기존 법들의 다른 사례들도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기관장까지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법들이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들이 여러 조항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올팔에서도 그런 법이 발의됐듯이 이제 4.3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는 역사의곡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훈을 안고 바로 21대 아닌 22대 국회에서는 생명환전기본법을 좀 꼼꼼하게 더 디테일하게 통과시키면서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들을 꼭 장치들을 좀 마련해 주기를 저도 간곡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진상용 이태원 참 특별법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요리가 하나 출범하는 거고 사실 그러기에는 세월호도 어떻게든 다시 한번 우리가 조사요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 생명환전기본법에서 상시조사요리가 생기면 그때 제일 먼저 세월호 참사부터 조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상시조사기구가 제일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상시조사기구가 있으면 이 조사기구에서 새로운 사건이 나면 그걸 조사해도 되고 조사하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전에 있던 사건들 중에 좀 의문 나는 사건들은 기관에서 갔다가 조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그것도 활발할 테고 그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무슨 참사만 닿으면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 그 고생을 시켰으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 그냥 정말 죄송한 게 뭐냐면 또 이분들이 또 그 고생을 했다는 게 또 고생을 하고 계시죠 또 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게 그래도 박근혜는 거부권을 행사 안 했어요 이 놈의 정부는 거부권을 네 세상에 다른 거 몰라도 저도 차마 이태원은 거부권 행사할지 몰랐어요 인간이라면 최소한 지금 그런 특본법이야 아이고 우리 권력자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세월호하고 이태원 참사 법을 특히 이태원 참사 법을 거부합니까 더 나쁜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세월호 때는 어쨌든 해수부 장관이 사표를 내고 현장에 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는 해완부 장관 국회의사 탄핵까지 캤는데 다시도 여전히 장관입니다 장관이고 문제는 해경 1, 2, 3정 책임자만 지금 선장만 그렇게 해경에서는 책임을 지게 됐는데 이태원 참사는 경찰 그 서장 정도 선에서 지금 그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우리 주민 지역사회에서 행사하는 것들은 구청장과 서울시장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우리가 축제의 현장의 책임자는 구청장과 시장과 행안부 장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재난안전 기본 매뉴얼에도 들어 있습니다 매뉴얼에도 들어 있는 책임자들 또한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냥 경찰서 서장이 지금 책임진 형태 그러니까 1, 2, 3정이 똑같은 일이 지금 이태원 참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거고 더욱 무도한 거죠 지금 이태원 참사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참 무도하고 장인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당시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라는 게 지금 막 돌아다녀요 뻔뻔하게 때마다 미쳐버리겠어요 4월 16일 날 인천 추도식에 와서 추도사를 했어요 추도사도 했어요 맞아요 제가 뛰어들려다가 내가 그걸 안 했는데 참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추도비가 싶어요 거꾸로 솟는 일이고요 생명안전기본법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대로 국제를 즐기려고 하는 국민들은 이거예요 그냥 저는 우리 국민분들이 이런 좀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국민은 국민이 나는 생명과 안전을 그러니까 안전한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정부나 국가기관은 나를 보호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 줄 그러니까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네 이거를 아주 보편타당한 얘기잖아요 헌법정신 헌법에서 정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넣어버려야 돼 정신 들으시는데 명문안을 아주 세게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서 생명안전기본법 그래서 생명안전기본법이라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안 그랬으면 헌법에 있었다면 국민의 안전권 생명에 대한 생명종신에 대한 안전권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과연 정부가 정의형 저꼴로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절대 못했죠 이런 거예요 국민 개개인이 각 지자체 공무원들 아니면 중앙공무원들한테 내가 지금 어딜 놀러 갈 건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 내가 어디 축제를 가는데 이거 안전해? 허락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수밖에 없는 공주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당연하게 국민으로서 안전할 권리 난 이것만 받고 싶어 내 안전을 보장해줘 누가 보장해주냐?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정부에서 이것만 지켜진다면 그래도 다형재난 3사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4.16 우리 국민안전의 날이잖아요 대통령도 안 오고 총리도 안 오고 황당한 행사인데 황당한 행사를 전화시켰는데 그런 짓 없어지고 특히 세월하고 이태원 이 두 개 참사 진사민원과 책임자 처벌만 우리 원하는 100%는 아니다가도 80, 90% 되면 정말 바뀌지 않을까요? 상시적 조사 기구 생기고 예방과 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그게 뭐냐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잘 하신 게 뭐냐면 책임자 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까지 가게 되면 그 고위 공무원들조차도 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경각심을 갖게 돼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그냥 나는 얘기했어 그리고 난 싹 빠져버리면 재판에서는 그 한 줄 나와요 아 뭐 명령을 했구나 그러면 이제 재판 판사가 판단하자 아 이 사람 명령했으니까 무죄 이렇게 돼버리는 그 생명안전기본법이 실제로 집행이 통과가 되고 집행이 되면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뭐 민방위 훈련 하듯이 재난안전에 대한 실질적 훈련 실질적 교육 실질적 대비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누구는 무슨 지시를 해야 되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공무원들이 요소 요소마다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생활화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제가 공기업이 있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되고요 몇 대 사장들이 몇 명 구속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많이 바뀌고 회사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실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훈련 체계로 완전히 바뀌었고 예산과 직원 그 다음 안전전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자들을 명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 이 모든 책임은 사장이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사장이 본인이 퇴직 후에도 이 사고 난 건에 대해 우리 인천항망고사 사장을 구속시켜버렸거든요 3년이 지났는데 그랬던 사례가 터지니까 책임을 지게 하니 나머지 사업장들이 불이 났어요 전부 다 이제 대응 훈련하고 예산 만들고 점검하고 근데 이게 우리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일상생활에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전쟁위기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몇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관련 분야의 공무원들 직종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생명안전법에 대한 우리 사회안전 시민안전은 모든 국민들과 모든 공무원들이 생활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수영 의무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공고됐고 이미 조치하게 된 것들 또 생명안전공원 추모공원도 안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기로 했고 합의했고 하자고까지 한 것도 이미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참 가슴 아픈 말씀인데 우리 아이들이 수영 못해서 그런 건 아니죠 또한 대책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좀 그거라도 제대로 안 한다고 그것도 안 한 거고 일부 학교는 4월 달에 안전수영 강의나 하긴 하나 보더라고요 강의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일반 학교에서는요 학생의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터치를 못하고요 학생들끼리 추모제를 해요 아아 아이들이 따로 주문해줘서 난 그 정말 너무 고마워서 제가 한번 그 실태조사를 하려고 교육청에다 제가 요청을 했더니 교육청에서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그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겁먹어서 안 하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걸 그냥 놔주시어 그래서 내가 안 했거든요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마다 하시는 그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미래 세대들이 아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라에서 분명히 지켜줄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10년 지나서요 이제 의료 지원도 못 받아요 네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아주 엄청난 그 발상을 했어요 3년 동안 의료 지원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트라우마 치료를 다 끝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3년째가 3주기 때 저희는 트라우마가 뭔지도 몰랐어요 막 그 엄청난 그 뭐 그 막 몸으로 느끼고 정신적으로 느끼고 이런 건 있었지만 이게 트라우마인가 생각도 못 했었어 근데 이제 그걸 문재인 정부 때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10년으로 늘려놨어요 근데 이제 의료 지원 같은 거 트라우마 치료 같은 거 이걸 전부 다 이제 다 이제 10주기 됐으니까 다 끝났어 뭐 이제 다 치료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트라우마라는 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건데 그리고 뭐 이걸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건데 평생 의료비 지원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좀 자세를 좀 바꿔달라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웃만 추구했던 선사 그리고 제대로 승객들을 챙기지 않는 선원들 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국민들을 탈출시켜서 다 구해내지 못한 정부 이 책임이 엄청 큰 건데 제일 큰 책임 아닐까요 이 책임을 싹 감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특조의 방해하고 그 다음에 1.3 정장에 대한 과실치사 부분 빼라고 황교안 우병우가 지시해가지고 그거 안 뺀다고 좌천시켜버리고 이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건 전부 무죄에 나왔어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책 썼어요 저희가 책임을 묻다 근데 당시 해경청장이었던 김석균도 책을 냈더라고요 10주기 맞이해서 같이 팔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책이 뭐라고 썼냐면요 1.2.3 정장은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마녀사냥당한 거다 자기랑 같이 그 재파를 받았으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야 나쁜놈이네 어떻게 그런 그런데 이거를 이거를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당시에 기소를 당했으면 해경청장까지 전부 다 유죄를 받을 수 있었다는 그 반증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그다음에 국민의 법감정이라든지 판사들이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라든지 법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퇴색되니까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대법원까지 그렇다면 2015년도에 기소를 당했다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수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기소를 당했다는 과연 무죄가 나왔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저 책 많이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난 김석균이보다는 많이 팔아야 되겠어 네 맞습니다 나 그 꼴은 못 보겠어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되는 그 책보다는 좀 많이 저희 책이 완전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다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저희도 조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가족이 보는 세월호 참사 관련 부분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들 이 본 부분 그리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 준영이 건우가 당시에 사고 당시에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쓴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쓰려고 정말 CCTV 천번도 넘게 봤어요 세월호 CCTV 아이고 근데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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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가 일부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일부 영상 예 영상하고 아이들 동론을 확인하고 그 아이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앉아있는지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에 드는 감정은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아이를 다시는 볼 수가 없다니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대형 참사는요 절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안전 문제 소홀한 안전 문제 몇 가지만 이렇게 뭉치면요 이게 대형 참사로 터져버리거든요 세월호 참사 오송혁 참사 이태원 참사 마찬가지 아주 큰 트리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사소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 뭉치면 그게 돼요 이걸 못 뭉치게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 거예요 이 그러니까 뭐냐 이런 이런 그러니까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 안전 문제들이 뭉치면 대형 참사가 됐는데 이거를 가운데서 가로막는 게 국가 권력인 거예요 이걸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로 아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다 우리 자식들이 안전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세월호 참사 난 다음에 모든 여객선들 모든 내항 여객선 외항 여객선 그러니까 모든 여객선들 무기 중심값 팍팍 낮추고 댕겨요 그리고 선장들이 그 무기 중심값보다 더 낮추고 댕겨요 왜? 처벌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극장 나면 화재 시 대피 통로 어딘가 안내문 나오잖아요 국회에서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국회 행사장에서 이런 걸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화재에서는 하는데 안 하는데 많아요 다중 밀집 시설에서 다중 밀집 시설에서 이 안내방송이 안 나온다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항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항의하셔야 돼요 왜? 아니 사고 나면 나 어디로 피해야 돼? 왜 아무도 안 가르쳐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분들이 청취자분들이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됐다 그러면 민원 넣으시고 계속 거기 지자체 공무원 그 담당 공무원들한테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지맘님께서 10년이 흘러도 100년이 흘러도 서로가 주는 안전한 메시지 이쯤으로 아버님 힘내세요 책미를 못다 사서 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단무지님께서 오디오북으로도 혹시 나오냐 아직은 안 나오죠 아직은 예스입사 그러니까 아직은 일단은 오프라인 책으로 많이 사서 보고요 나중에 하실 거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무지님께서 영서님 말씀 잘하시네요 멋지다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아버님 말씀 하나 더 드리려고 여러분 애청자님들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일부러 소견 다 못해드렸어요 양해 구하고요 이제 벌써 70분쯤 됐는데 이 책이라든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또 한 분 또 모실게요 오늘 이제 말 못한 이야기는 저희도 이제 지난주간 좀 쉬었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방송 제기하는데 다시 조금 더 많은 시청자들 모시고 오늘 방송 또 재방송도 한 번 하고 주말에 그 다음에 한 이 책 얼마나 팔렸는지 김석균 책보다 더 많이 팔렸는지 듣는 게 있어서 저희들도 딱 우리 사무실에 책 좀 사놓고 재겨놓고 아버님 다시 한 번 전화할게요 책임을 묻다 책임을 묻다 저희 유가족들과 선조이 한 번 생각했던 분 석참이 한 번 생각했던 분 까지 해서 10년에 세월호 참사 이전 10년과 이후 10년을 복합적으로 그려낸 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떤 어떤 세상을 원하는 건지 우리가 이 책에다가 녹여냈어요 녹여냈는데 지금도 많고요 좀 더 잘 쓰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우리 주 작가님께서는 이것도 훌륭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으로서 울거나 슬편만 하지 않아요 열심히 싸울 거고 앞으로도 싸울 거고 그리고 이 책임을 묻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10년간의 앞으로 후의 1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책입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사장님께서 시청자님들 많이 모으시고 몇 번 더 해야 된다고 방송 맞습니다 축복사장님 제가 아버님이랑 특별한 인위에 있는 게 하도 답답해서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놈들이 너무나 진상규명한다고 헛소리하니까 사실 안팎에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가족 협의회랑 유가족들이 중심으로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이 나서신 거예요 규탄운동을 일주일 동안 일주일 만쳐 했는데 내 딸과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오죽하면 사실 그런 정치적 배세 세게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다가 진짜 진상규명 세워라 내워라 대고 와 제가 너무 협조 안 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해체 운동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지 않겠지만 우리가 일단 책임을 못다 아버님 책은 한국일을 인터뷰 아주 잘하셨네 장훈아 아버님 한국일 인터뷰 이 두 개는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안전문제 전문거리 박영선 마무리 말을 하나 해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애가 셋이에요 그때 2014년 때 여섯 살이었던 아들이 이제 열여섯이 됐어요 그때 아이가 썼던 쪽지가 있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배를 그리고 형아 누나 살아네 꼭 살아네 라고 아이가 한글 배우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글과 그 이렇게 스스로 쓴 거예요 조그만 쪽지의 아이가 그 마음을 여전히 저도 안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큰아이도 이렇게 4월 16일 학생회에서 늘 추모하는 행사들을 학교에서 해왔던 아이거든요 이제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도 우리 나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는 이제 정권과 국회의 몫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 한 명 한 명이 또 참여해주고 연대하고 같이 기억하고 그리고 잊지 않으면서 이게 제대로 된 나라로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길에는 결국 움직이는 국민들 시민들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옛날 이야기를 하면 계속 목이 메어가지고 힘들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힘내서 또 22대 국회가 해야 될 과제들 잘 풀어갈 수 있더라도 저희 또 시민사회에서도 열심히 좀 조력하고 또 유가족 협의회랑 함께 연대하는 길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전진하는 영철님께서 생명안전기본법 만들어서 새로 참여서 새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정말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유가역들을 위해서 온없이 제대로 조사하는 거 딱 한 번에 넣으면 안 되니까 진짜 그게 5.18이든 세월호든 이태원 참여든 저는 그 서너 사건만이라도 다 어렵다면 물론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게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온 국민이 너무나 고통받았던 5.18이든 세월호든 이태원이든 진짜 한 번이라도 온 나라가 온 정성을 제대로 조사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90%면 그때부터는 트라우마 조금이라도 치유되겠죠 아버님 이제 마무리 다 해주십시오 트라우마라는 건 치유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치유도 안 돼 그런데 그걸 트라우마를 좀 안정시키는 건 뭐냐면 주위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거든요 제 트라우마도 저희 집사람이라든지 우리 가족들의 관심 때문에 관심과 사랑 때문에 많이 죽은 그게 좀 감춰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참사는 안 하고 조사위원회 만들고 이런 부분들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고 이런 부분 사이에서도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수습도 해야 되고 하는 사이에서도 제일 고마웠던 건 저희 손잡아주신 국민들이오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손잡은 손 꼭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좀 더 안전한 세상 또 좀 더 새로운 세상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늘 얘기했던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거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쓰면 좋겠어요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로 같이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안정일TV 대박영상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방송 널리 좀 좀 널리 좀 알려주십시오 책밀문다 책과 장훈 아버님 나온 이 방송 나중에 훨씬 더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여기 올려서 이 방송 꼭 한번 보시라 10년이 좀 모자랄 제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제대로 진행도 못해서 많이 모자랬지만 그 지난 그 통안의 세월 10년을 아버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거든요 또 우리 함께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주 명쾌하게 또 지으실 수 있었습니다 생명안전기법법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 제대로 한번 정말 우리 사회가 한번 우리 국민들이 이번만큼 꼭 제대로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널리 이 방송 전화해 주시고 책밀문다 책 정말 만권 십만권 비트셀러 오리아 꼭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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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